일단 간지나는데 이거는 정말 말만 들었었는데 어... 이건 뭐 아이폰하고 똑같네 다 똑같고 정말 이 눈의 위치 카메라 위치하고 마크만 좀 이렇게 가리면 이거는 거의 아이폰이네요 아하 자 오닉스 블랙이 나왔습니다 자 제이드 그린 와 이것도 엄청 이쁘다 이거는 그... 저희 딸이 고른 건데 색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앰버 옐로우 어 이것도 블링블링한데 이건 엄마 건데 자 오니드 블랙 어... 앰버 옐로우 제이드 그린까지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립감 한번 볼게요 S24 요정도죠 손에 딱 들어오는 정도 뒤에도 그 다음에 24 플러스 약간 약간 손에 조금 더 큰 느낌? 손보다 그죠? 배망의 울트라 배망의 울트라 어... 네네 울트라는 사이즈가 좀 버거워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자 이 정도입니다 또 엎어주세요 울트라한테 자 이런 느낌 자 핸드폰을 시작해 볼게요 갤럭시 24 환영을 합니다 일단 한국어 시작 어... 라이센스 동의 정보 수집 진단 정보 악성 소프트웨어 차단 다 일단 뭐 동의하고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 다른 기기로 간편 설정 새 기기에서 자동으로 로그인하고 설정 계정 등의 정보가 간편하게 복사될 수 있습니다 기기 잠금을 해제하고 가까운 곳에 놓아주세요 뭐야 그냥 지들끼리 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갤럭시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직접 설정 아 이제 바로 그냥 불러오는구나 얘를 데이터를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저는 이 S8 기기를 S8 기기에 백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갤럭시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QR 코드를 자 QR 코드 스캔을 했습니다 연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일부러 숨겨 놓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 비밀번호 사용 자 이제 구글 계정 설정 등을 복사하려면 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세요 자 잠금을 해제하세요 잠금을 해제하겠습니다 새 기기에서 계속 설정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두 기기를 모두 켜고 서로 가까이에 두세요 자 오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요 자 S8에서 S24 S24로 이렇게 데이터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바로 될 줄 몰랐네 서비스 공급자 설정 다시 시작하세요 자 다시 시작 자 한놈이 일단 꺼졌습니다 S24가 꺼지고 다시 셋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셋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백업을 하려고 하나하나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네요 이게 그냥 뭐 너무 쉬워졌네 바로 그냥 데이터를 가져가 세상 편해졌네 너무 쉬워요 이제는 아재들도 그냥 어 이 바코드만 찍으면 그냥 모든 거 지가 알아서 하는데요 이거 너무나 쉬워졌어요 요금제 모바일 요금제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연결하는 심카드를 삽입하세요 어? 이제 심카드를 뽑아서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나봐요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심카드를 뽑겠습니다 어디갔지? 여기있다 여기서 심을 핀을 사용해서 심을 뽑습니다 자 뽑고 얘는 이제 뽑혔네요 그 다음에 얘한테 여기 있네 심을 삽입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똥꼴을 딱 찌르고 자 여기다가 심을 여기다가 심을 넣어 볼게요 이게 자 심을 넣어서 요즘 영상을 보면서 해가지고 쉽지 않네요 자 심을 넣었고 자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기기의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스마트 스마트 스위치 시작하기 자 다음 스마트 스위치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접근 권한을 설정합니다 허용 이전 기기의 스마트 스위치 설치 다음 자 케이블이 하나 딸려온 이유가 있네요 데이터 넘기라고 딸려왔나봐요 자 그러면 얘를 하나 까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기기에 케이블을 하나 딱 꽂고 옛날 기계에도 케이블을 하나 딱 꽂고 자 그러면 이걸 왠지 열어줘야 될 것 같죠 자 얘를 연결을 열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열어 놓고 자 케이블로 연결 케이블로 연결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기 새로운 기기와 usb usb 케이블로 기기를 서로 연결하세요 안드로이드가 4.3보다 낮은 버전이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아닌 경우에 뒤돌아가서 다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하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스위치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이게 다 한번 해보면 쉬운데 양쪽 다 스마트 스위치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스위치를 열고 계속 더보기 허용 허용 자 일단 연결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깔고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되겠죠 자 케이블로 연결 자 데이터 전송하기 보내기 아 이게 배터리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배터리를 좀 충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충전하고 왔습니다 아까 배터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애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데려왔고 자 동의하고 헤이 구글 이건 뭐야 동의 이거 동의 나중에 설정 동의 동의 휴대전화 준비 중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뭔 한다 계속 허용 자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위 내용을 모두 동의 동의 전송된 코드를 코드를 하나 넣으라고 하네요 자 넣겠습니다 388 425 388 425 확인 넣었습니다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해요 이걸 데이터를 다 포화하는 건지 엄청 물어보네 라이트가 날까 다크가 날까 다크 다크가 났네 삼성 스위치 그럼 이쪽에서 스위치를 눌러보자 연결되면 항상 스위치 열기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허용 보내기 케이블 자 눌러봤습니다 스마트 스위치 한번만 여기도 스마트 스위치 자 일단 두개 다 켜봤어요 요거 요거 데이터 받기 받기 아하 스마트 스위치 앱을 열어 미션 S24를 처리하겠습니까 확인 자 드디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찾고 있어요 야 이거 쉽지 않네 자 이렇게 USB 케이블이 따라오면은 USB 케이블을 양쪽에 꽂고 자 지금 뭘 물어보네요 이걸 하나 놔둘게요 이것만 볼게 모두 27기가를 넘기겠습니까 다음 카카오톡을 가져가겠습니까 다음 앱의 데이터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전 휴대전화에서 각 앱을 열고 데이터를 직접 백업하세요 모든 데이터가 보험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 원래 백업에서 여기서 뽀옥을 해야 된다고 백업을 하고 여기서 오고 내내 오케이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얘는 전송을 받고 있고 일단 배터리를 넣고 오니까 해결이 나네요 자 전송 중 전송 중 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걸릴까 지금 보면은 27분 남았네요 27분 여기 보시면 27분 좀 가서 놀다 오니까 이게 영상이 바뀌어있네요 가져온 데이터 정리 중 자 작업이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이제 USB 케이블을 분리해도 됩니다 다 뽑아갔다는 얘기네 이제 자 USB 케이블을 분리를 해볼께요 말대로 되는지 분리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빠이빠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팔 얘 나이가 7살 7살 먹은 팔은 잠깐 이제 빠이빠이 하고 자 얘를 넘어가 볼게요 자 홈 화면으로 이동 홀 지구 알아서 막 하는데 몇 단계밖에 가져온 데이터 정리 중 지금 요 단계네 이제 5분 정도가 남았대요 가져온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그러면 기다렸다가 5분 후에 마차 한번 볼게요 이거 어디까지 가져오는지 모르겠네 자 5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새 시간이 흘렀습니다 데이터 전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12,232개의 27.72기가의 데이터가 넘어왔습니다 동영상이 13.44기가 앱이 10기가 자 오디오가 2개 뭐가 다 안 넘어온 듯한 느낌도 더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모두 완료 삼성 패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삼성 패스라는 게 있네 그리고 캘린더 동기화된 일정을 모두 가져오려면 캘린더에서 로그인하십시오 이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났네요 우와 다 살아났어 세상에 그 메모리 카드에 있는 건 안 넘어오나봐요 그런 것 같아 이게 메인 본체에 있는 것만 넘어오고 요즘 핫한 갤럭시 S24를 데리고 왔습니다 색깔은 제이드 그린이고 요 놈을 한번 이제 셋업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에 똥꼴 딱 찔러갖고 유심을 넣어줘야 돼요 자 유심은 방향이 이 번쩍번쩍하는 방향이 이렇게 하늘로 가게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심을 이렇게 밀어넣고 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핸드폰을 S24는 껐다 켰다 하는 게 여기 블룸키 밑에 하고 전원이 이렇게 같이 누르면 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 아이고 다시 시작 누르면 이제 유심이 인식되려면 껐다 켰다 해야 되거든요 자 환영합니다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세팅을 하고 나서 어 스마트 스위치로 백업을 하고 어 모바일 데이터 떴네요 연결됐습니다 허용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여기 지금 살아났죠 그럼 유심을 인식을 했고 자 시작 자 전체 모두 동의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백업하는 건데 요거는 스마트 스위치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 연결하기가 나왔고 여기도 스마트 스위치를 켜서 아이고 스마트 스위치를 딱 켜요 핸드폰이 올 때 이렇게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요놈을 풀어가지고 꼽습니다 새 핸드폰에도 하나 꼽고 옛날 폰에도 하나 딱 꼽고 꼽았죠 그럼 양쪽게 연결이 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 연결 중 바로 하죠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쪽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쫙쫙 넘어갑니다 가져올 데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모두 19.5기가를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직접 설정도 있네 아니 모두 다 가지고 와야죠 계정을 가지고 올까요 새 기기로 복사하기 야 그냥 계정도 복사해서 바로 가져오네 자 그러면 두개를 이렇게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계정 복사 중 비밀번호 본인 인증을 하겠습니다 자 구글 본인 인증 비밀번호를 넣고 났더니만 전송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S9은 빠이빠이를 해도 되지만 자 우리 또 하나 생각할게 S9에는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이 메모리 카드의 내용은 백업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PC에다 꽂고 PC에서 핸드폰으로 S24로 넘기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기 시간이 지금 15분이 남았는데 잠시 쉬었다가 또 맞아 백업을 맞아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데이터 전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8029개 아 많긴 많다 앱이 13기가 동영상 3.88기가 정말 많네요 이제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 완료가 됐고 카카오톡을 살려야죠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어플 자 톡으로 가겠습니다 어 자 이제 전국민이 모두 사용하는 카카오톡 카카오톡 백업을 진행해 볼게요 여기 카카오톡 들어오면 카카오톡 카카오톡